예 오늘은 앵그리 앵그리 이 골레다 이 앵그리 한번 봅시다. 앵그리가 골로 골레다 이렇게 되어있죠 더 갈로임끄 더 갈라옴끄 더 갈라 오임끄 더 갈라 오임끄 더 갈라오임끄 이게 지금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앵그리 앞에 이거는 뭐 왜 왜 깨 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죠 왜 깨 왜 깨 왜 깨 이러면 뭐 이건 넘어가고 요 다음꺼 따갈라오임끄 콜로 가을라 자 이렇게 분명히 말했죠 콜로 이 밍맥입니다 그 유명한 우리 몇 번 봤죠 밍맥 인디언들 캐나다 노바스코티아 노바스코티아 이 캐나다는 우리 대한민국 땅이 조선 조선의 땅이었습니다 이쪽 자 그 다음에 여기 있죠 갈라 골라 골라뽀말 이건 거의 뭐 딱 들어보면 알겠죠 골라뽀말 에이 골랐구만 화났구만 그런 말이죠 근데 이게 이쪽에서는 he will not look at him 그 사람은 그 이 남자를 갖다가 존경하지 않을 거다 look at him 쳐다보지 않을 거다 쳐다도 안 볼 거다 이제 왜 왜냐면 그 사람이 이 사람한테 A는 B한테 지금 화가 났거든 앵그리 골이 났거든 그래서 쳐다도 안 본다 이런 뜻이거든요 골라뽀말 골라뽀말 그거 말이지 골로 골라 그런 뜻입니다 인디언들 말은 그냥 우리만 우리 밖에 한국사람밖에 해석 해낼 민족이 없습니다 어디 이거는 어느 민족 어느 부족 걸어서 왔거늘 걸어서 왔거늘 걸어서 왔거늘 부족 아닙니까 지금 말리셋 멀리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앞에 거 이거는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거는 이거는 좀 의문입니다 이거 지금 바스암마 꽈띠 이거는 아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그래서 물음표를 달아 놨습니다 이거 안사람 나중에 뭐 유튜브 동영상을 하나 만들든가 하자 멀리서 왔는데 어디서 걸러서 왔다 아시아에서 걸어서 베링해 걸어서 왔다 소빙하기때 16세기나 저 2세기 3세기 bc 아 ad 2세기 3세기 소빙하기 한번 오고 뚝 떨어질 때 요 에잇 이 3세기 4세기 한번 떨어졌죠 빙하기 그 다음에 쭉 가다가 16 15세기 16세기 때 또 소빙하기가 한번 왔잖아요 그때 이때 사살 넘어갔다고 동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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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해를 너무 사랑하는 민족들이었기 때문에 자꾸 동쪽으로 갔다구요 그리고 이제 이제 소빙하기가 끝나고 따뜻할 때 그때 계속 살다가 어우러져서 살다가 한쪽으로는 유럽 저쪽으로 섬으로 영국 쪽으로 들어가고 한쪽으로는 이쪽으로 내려오고 우리 쪽으로 그리고 여기 내려왔던 사람들 일본으로 또 건너가고 그래서 살다가 16세기 때 14 5 6세기 요때 한번 뚝 떨어져죠 또 소빙하기 온다고 그때 이제 올라가서 베링해 건너서 쭉 이제 걸어서 가죠 소빙하기 바다 하고 다 얼어 버리니까 자 그래서 이사람들은 그렇다 자 이제 이 이거 아닙니까 지금 일본어 책인데 이거는 우리 그 유명한 그 김세택 그 외교관도 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셔서 참 좋은 좋은 책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끊어서 참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접근을 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세택 저자분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 여기 보면은 일본어가 우리 말에서 왔다고 그 증거가 너무 많죠 자 노 골 내는 것을 말한다 골 딱 나오지 않습니까 김세택 저자님께서 많이 생각을 많이 하셔서 이거 지금 이렇게 책을 낸다고 얼마나 많은 책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차마 이 불량이 한계가 있고 하니까 다 적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 자 골 내다 골 골에서 동사화 돼 가지고 골 가루 고루 이렇게 지금 다 적혀 있지 않습니까 접두어 2나 5가 잘 붙는다 일본에서는 그래서 이 고루 이 가루 뭐 이런식으로 붙는다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넘어가서 한번 쭉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쭉 이렇게 보면은 정리를 한번 싹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 내다 골 내다 골 나다 자 아 이거를 거기다가 이제 지금 하나 살짝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성내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몽골 사전인데 우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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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있거든 우르란 우르란 성내다 우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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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내다 열레다 이 말이거든요 열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열레다 이거는 우르란 우르란 이건 몽골에서 왔다 열레다 이거는 몽골에서 온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30점 나왔습니다 잉글리시 앵그리 할 때 글리 앵글리 앵골리 거든요 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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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쭉 정리해 봤습니다 앵그리가 앵골리 입니다 골라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산스크리트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와 가지고 여기서 유럽 쪽에 살다가 하나는 저쪽으로 바다 건너가 가고 이쪽으로 하나는 우리 이쪽 반도로 들어오고 하나는 저쪽으로 넘어가고 배타고 저리 넘어가고 그래서 저리 가고 그래서 믹맥이 되고 지금 지금